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회의장이 주최한 환영 만찬과 신춘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만찬에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동합과 단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3.1운동 당시 공약 3장을 만든 분이 만해 한용훈 선사라면서 공약 3장을 잘 실천하는 후손이 됐으면 좋겠고 후손들이 선조들의 뜻을 잘 이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만찬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신춘음악회는 경기미녀 인간문화재 이춘희 선생과 국악신동 김태현 어린이 등 국악인들이 펼치는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음악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포함한 7대 종단 대표와 5부 요인,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중앙행정기관 장 차관, 사회 각계 대표, 독립유공자, 단문화가정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